진짜 멋지게 나오고 올게요. 오늘은 저희 쌤쌤 디퍼런트가 음중에 나가는 날입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어요. 여러분! 대박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예수님 오늘 기대되는 제일 1위. 제일 기대되는 거. 저의 파트가 제일 기대되고요. 네. 찾지마 찾지마 예. 파란 색깔. 너무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. 그 순간이. 맞아 맞아. 내가 진짜 무대 올랐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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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이제 고민할 것 같아요. 뭐야 얘는. 약간 그런 거라고요. 누구야.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준비 완료. 채널 고정. 안녕. 비대위원. 해분들을 잘하는 게 있어요. roller атмосфера. 살짝의 동시에 비가 남겨야 해요. 참uir해주세요. 유튜브 보다. 보다 정말 빠져나는 다는 소년나의 비행기 중. 지금 아버지. 그대위원의 시험을 생각합니다. 엑소미. anton시장. 사진 찍어볼까? 렌즈 빠질 것 같아 샷입니다 최고의 결과물은 윤주 보여주셨나요? 나 오늘 잘 났어 컷 나 오늘 잘 났어 무대 부실 거야 컷 저희 이제 오늘 드디어 촬영을 하러 왔는데 지금 심장이 지금 운동 어떻게 하셨나요? 김현희씨 살이 안 보이는데 파워터 이거 하세요 이리 와 Like you, nobody like me 네가 알던 내가 맞아 한 가지 빼고 yeah yeah